안녕하세요. TV컴과 행복한 시간이 되세요. 함께하는 이 순간을 응원합니다.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후원하는 사랑의 손가락 운동입니다. 꼭 부탁드립니다. 약 300m 전방에서 좌측 우가도로입니다. 전방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전방에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. 여행하는 이충이 여행으로 이동하려고요. 여행으로 가공고 방문할 수 있어요. 다른 타이밍으로 가는 길을 찾아보았습니다. 다음은 서울의 차단에서 변화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from the along 강남구청 40m로 걷는 길을 가야합니다. 약 300m 전방에서 육상빌링 받는 고해자입니다. 옆에 가야해. 옆에 가야해. 강남구청 강남구청 신호와 속도위반 단속 구간 약 300m 선반에서 지정보사 반격 좌회전입니다. 점수 부탁드립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스쿨존에 진입하셨습니다. 약 300m 선반에서 좌회전입니다. 여기 일반 통행인데? 오구고래. 스쿨존에 진입하셨습니다. 약 300m 선반에서 좌회전입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입니다. 더 현대백화점이 앞에 보입니다.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입니다.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입니다.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입니다.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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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의나루역 3번집으로 나오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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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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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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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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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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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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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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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주